안녕하세요 조군의 낭만공장 조군입니다 제가 카페 하나 개설했습니다 오셔가지고 여기 밑에 보시면 가격별 견적표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견적표대로 이렇게 있으니까 32만원부터 400만원까지 확인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컨텐츠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릴게요 구독 먼저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견적요청 하겠습니다 권영이님 실명 걸고 하시네요 저도 실명 걸고 하고 싶네요 조군입니다 네 새로운 컴순위를 부탁해요 80에서 110만원까지 모니터 포함하지 않음 롤 오버워치 피파3 카트라이더 하이즈 카트라이더? 뭐 할 수 있죠 윈도우 10 그래픽은 GTX 1060 CPU는 좋은 거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윈도우 10이란 소리는 90만원 견적으로 짜달라는 거잖아요 일단 해볼게요 90만원 견적으로 자 일단 소프트웨어 먼저 집어넣겠습니다 성함은 권영인님 권영인 권영인님이십니다 소프트웨어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10 홈 처음 사용자용 이걸로 들어가구요 그리고 지금 이것만 해도 지금 100만원이니까 120이 넘어가 버렸네 i7으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i5로 가겠습니다 i5로 갔구요 i7으로 가기엔 지금 돈이 견적이 너무 세요 너무 약해요 그래서 i7까지는 갈 수 없을 것 같구요 윈도우 10하고 그래픽 GTX 1060 개관지로 들어갔구요 램은 8기가 그리고 메인보드는 B50 7세대 전용 메인보드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구요 하드디스크 빼고 SSD로 넣을게요 왜냐면은 하드디스크가 아니 하드디스크보다 샌디스크 그러니까 SSD가 훨씬 더 빠르고 좋은 속도를 내기 때문에 컴퓨터를 체험 맞췄을 때 그 속도감이나 그 체감은 확 차이가 나요 그래서 SSD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구요 가격대는 지금 110만원 나왔고 케이스는 지금 보시면 대안케이스 쪽에요 이렇게 대안케이스 쪽에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잡아드릴 거는 파란색의 하얀색 아 검은색 검은색 이거의 파란색 LED를 가진 이 제품으로 해드릴 거구요 뭐 보면은 색깔도 음 제가 추천 피치 케이스 해가지고 이렇게 따로 해놓은 거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블랙으로 해드릴 거구요 파워는 600W로 잡아 드릴 거고 이 마우스는 윈도우를 깔 용익이지만 윈도우 10을 까실 거기 때문에 제가 넣어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CD로 깔 거 아니에요 CD로 깔 거기 때문에 윈도우는 안 넣어드릴 거구요 그리고 쿨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걸로 들어가 있는 상태구요 근데 지금 쿨러가 i7에 이거 넣기에는 좀 쓸모가 없을 것 같긴 해요 쓸모가 없을 것 같고 차라리 파란색으로 얘 두 개 넣어서 상단에 상단에 흡기 두 개를 마저 맞춰주구요 가격은 28,000원짜리 좀 작지만 이게 92mm라 작아야 좀 작아도 그래도 작지만 그래도 CPU 쿨러는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잡거나 아니면은 큰 걸로 갈까 아니에요 이걸로 가요 그렇게 큰 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윈도우 10 포함해가지고 가격은 대략 112만원 정도 잡아드렸구요 잠시만요 112만원 윈도우 윈도우 10 포함 포함 1060 GTX 1060 포함 으로 포함 윈도우 10 과 GTX 1060 을 포함한 112만원의 오버워치 및 게임 7세대 조립 컴퓨터 견적 권영 님 견적 게임은 어떤 거 하신다고 하셨었죠? 카트라이더 카트라이더 하이즈 카트라이더 하이즈 등 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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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맞으시죠? 권영 님 이렇게 짜드렸구요 전체적으로 정리하자면 전체적으로 정리하자면 i5 7세대 전용 메인보드 8기가 램 1060 그리고 샌디스크 120짜리 ssd 케이스 케이스는 전면에 3개 후면에 하나 가지고 있는 케이스를 들어갔구요 파워는 600W 소프트웨어는 윈도우 10을 들어갔구요 그리고 상단에 2개를 추가로 들어갈 쿨러 2개와 CPU 쿨러까지 해서 총 112만원의 견적을 나왔습니다 10만원 15만원만 추가하셨으면 i7으로 가실 수 있었을텐데 그게 좀 참 아쉽습니다 자 마무리 할게요 제 견적은 저에게는 정답입니다 거리에 100명이 있으면 100개의 생각과 100개의 세상이 있다 했습니다 고로 틀린게 아니라 다른겁니다 제가 쓴다 생각하고 견적을 짜드리는 조군이었구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영이 님 견적 요청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